미드 스모커 하나 던져놨어요 미드 스모커 하나 던져놨어요 우리가 살아온다 에이쇼 같이 가는 중 에이쇼 뒤밋중 에이쇼 뒤밋중 설대 에이 설대 컷컷컷 에이쇼 사운드 쇼 잡았어요 쇼 잡았어요 1호군님 저랑 같이 미드와요 미드 미드 커몬 미드 커몬 1호군님 미드 하나 더 잡았어요 미드 하나 더 잡았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가들 어디 계세요? 오른쪽 보세요 저 왼쪽 볼게요 시트 베이스 먹었어요 시트 베이스 먹었어요 아아 오른쪽 핏 핏 구덩이 하나 구덩이 하나 미드에요 싸우지 마요 폭 던지게 폭 폭 던지 말아서 죽어요 에이쇼 떴어요 구덩이 있는거 잡았어요 폭 썰 때 슈트 하나 던질게요 나껏 설대 비하있어요 시트 베이스 그냥 설치해주세요 설치해주세요 가스타나 가스타나 왜 다운은 없나 아아 다운 오우 럭샤 바로 복사를 할게 설치 설치 포지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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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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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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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실 윈도우 지하 1명 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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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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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넥터 소리 들러요 아니 거기 왼쪽 오케이 확인 네 컷 이리로 갑니다 아 저거 죽였다 이리로